나 이번에 진짜 나 이번에 진짜 나 진짜 해야될 거야 올고 올고 내가 누구라 그래 난리 보루션 치고 돌아간 게 무슨 해본? 이번에 내가 진짜 용서해주나 봐라 하늘아 미안했다 그동안 네 짐 캐리어에 싸놨어 나 쫓겨났어 동식이 형 애인이 있어요 형이 애인 없게 생겼네 헐 먹밥방 사는 주제에 집안에 명품샵이 있어 난 40장에 죽을 거야 사랑이 별거냐? 복매지마 나랑 데이트 할 거야 말 거야 전 연애 안 해요 몰라 치사하다 진짜 그새 잠수를 타냐? 토스? 오늘 거 되게 못 돼서 맨날 엄마꺼는 내 토스로 한다니까요? 치조가 해서 타요 이제 아린 내 고향인데? 함부로 인싸 못 시킨다고 동물당 반박 지우세요? 네? 2층에 새대로 사는 아줌마인데 졸나 푸름참겼나 내가 얘기할까? 주인할 때 여기서 둘이 같이 산다고? 아 좀 왠지로 놀라보기 싫어 어차피 안 그랬지 돈 있다고 집 살 수 있는 줄 알아? 어차피 못 사 우리는 평소에 가둬 어딨는데? 사랑이 어딨어? 나 안 보이는데? 아니 사랑이란 게 다 그런 건데 후회하면 놀라 힘들어 나도 이쁘게 멋있게 살고 싶다 welcome to Luft